진천군 초평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관내 취약계층의 온열매트 20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지원한 온열매트는 초평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마을 건강복지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김영수 위원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협의체에서 준비한 온열매트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이은천 위원장은, 올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습니다. 초평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보행보조기 지원 김장김치 지원 방충망 설치사랑의 반찬 배달사업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민관협력을 통한 동네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최중호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최종 bus proces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